대전 중구와 로쏘 주식회사 성심당, 문화예술이거리 은행동상점과 상인회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과 지역관광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기관 간 협업촉진, 공동마케팅 추진 및 홍보활동 적극 참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 김재선 청장은 성심당은 오직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라며 특히 본점이 위치한 은행동 상권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